1. 너부갓네살왕궁의 소년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해왔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한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개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녀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다니 한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녀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기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루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한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녀바 미사엘과 아사레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창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다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항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드릴 기한이 쳤으므로 한 관장이 그들을 누구가 내 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메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라녀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래수왕 원년까지 있습니라 제 2장 누부갓네살의 꿈 누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누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데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데아 술사들이 아란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데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뤄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이를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시다 그대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나가며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하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성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더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늘아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르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다 이에 아르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하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부가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네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만은 쇠요 얼만은 지늘기였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선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지늘기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노트와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오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지늘기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쇠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지늘기인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미 쇠와 지늘기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노트와 지늘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왕이 다니엘을 높이다 이에 누부가 냈을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이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유부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제 3장 금신상 숭배 너부갓네살방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육십 규빗이여 너비는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사왔더라 너부갓네살방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너부갓네살방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너부갓네살방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너부갓네살방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아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너부갓네살방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너부갓네살방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단위엘의 새 친구 그때에 어떤 갈디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너부갓네살방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숨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너부갓네살방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너부갓네살방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살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다 너부갓네살리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이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느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다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타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세 친구를 높이다 그때에 너부가 네 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풀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풀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너부가 네 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메 사드락과 메삭과 아밤누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너부가 네 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성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눕히니라 제4장 너부가네살왕의 두 번째 꿈 너부가네살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너부가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칼데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적 어떤 눈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에는 그 가지의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미르기를 그 나무를 베이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시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시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너부가 네 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뉴엘의 꿈 해석 벨드사사리라 이름한 다뉴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사리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에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네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르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흥율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늘아 이 모든 일이 다 나 너부가 네 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너부가 네 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너부가 네 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탈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너부가 네 살 왕의 하나님 찬양 그 기한이 참해 나 너부가 네 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너부간 내산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나오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제 5장 벨사살왕이 찬치를 베풀다 벨사살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칸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너부간 내산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 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인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데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파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범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누부가 넷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데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그를 해석하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메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르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너부간 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이미로 죽이며 이미로 살리며 이미로 높이며 이미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락이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사리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테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사람에게 춘바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수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데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대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제6장 사자굴 속의 다리엘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북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귀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하르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레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선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마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하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하니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참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러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하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깊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의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왕의 시대에 향통하였더라 바벨론 벨사살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이 짐승은 천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오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의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해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작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안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미뤄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전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밥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의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제8장 순냥과 수뎀서의 환상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래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 순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서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돼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즉 그것이 순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죄악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깨닫게 하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오 털이 많은 순념선은 곧 헬라 왕이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낯은 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궤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의 스스로 큰 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쥐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제9장 다니엘의 기도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데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왁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이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귀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인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의를 범하였음이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율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폐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으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믿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흥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시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회와 예순 두 일회가 지날 것이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쓰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제 10장 히때길 강가에서 본 환상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설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한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회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때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의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청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눈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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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제 11장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리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질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미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오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오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오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오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오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오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오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날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피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오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오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오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오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오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미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천번만 못하리니 이는 키띠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미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들이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시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미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오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오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휘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오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애돔과 모합과 암몬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국당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국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오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오 그가 장마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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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장 끝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채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에 있는 자는 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오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주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 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들이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